안녕하세요.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. 코드번호가 036540이 되겠고요.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2시 0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이 SFA 반도체는요.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SFA 반도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 SFA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SFA 반도체는 16개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그 중에서 두 개는 코스닥 상장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특히 SFA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회사가 SFA 반도체 지분을 54%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SFA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 회사가 또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주주의의 비중이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냐면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. 후공정 분야에서도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. 주력으로 생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어디냐 바로 이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. 보시면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걸 봤을 때 이 SFA 반도체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 회사가 지금 급히는 올라가지 않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. 되는 것 같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이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SFA 반도체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이 SFA 반도체가 웨이퍼 네벨 패키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웨이퍼 범핑 공정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특허권이 318건을 등록을 해서 여기서 150건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. 1공장에서는 이 서버용 D램 생산 전용 공장이 되겠고요. 전용 공장이 되겠고 2공장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을 같이 하고 있다. 메모리 쪽이 제가 알기로는 84%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비메모리, 비메모리 쪽이 16%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이 상당히 많다. 그래도 비메모리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특히나 비메모리 쪽 반도체가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 걸 감안했을 때 SF의 반도체의 주가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이 자리, 이 자리 5천원 5천원 아래에서는 이 종목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5천원 아래 사가지고 1차 목표가 5,500원을 제시해 드렸고 5,500원 미로 갔었지만 여기 이 자리와 그리고 여기 오랫동안 물리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매물벽이 조금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5,000원에 사서 1차 목표가에 파셨다라고 하면 10% 수익은 다 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리고 혹시라도 이 종목 손실이 지금 나 손실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십시오. 개인적으로 2차 목표가 개인적으로 저는 5,750원 그리고 여기 6,000원까지도 충분히 길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자. 왜냐하면 이 반도, 이 회사의 지금 고객사의 주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타겟으로는 이 SFA 반도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SFA 반도체에 대해서는 투자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가운데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날짜별로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맨 앞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다우산업 그리고 나스닥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저의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이렇게 개장했습니다.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현재 시간 9시 1분에서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주를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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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